자, 앞에 좀만 비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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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국민들이 정치 불신을 정치 신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오전 내내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. 저희는 언제 회의를 하고 들어오실 거라고 전심시간이 다 지나갔는데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회의하고 식사로 가시더라고요. 안내라도 하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? 제가 돈이 나온 것이 아니고. 한 눈으로 나왔는데. 이렇게 잘해서 하는 거니까. 어떤 장만여. 왜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julist& Clanriz 컴파 오늘 huge 드라마 축제 둘 kro nuggets mentions nobody